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요즘 인사를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간 건 아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긴 하지만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요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건 사업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끝난 다음에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전쟁으로 파괴된 교량이나 도로 또 주택 그리고 각종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재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외교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건설 문제이기도 하고 해외 사업 수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인 제가 담당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 아직 조금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바로 이웃한 나라인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의 상황과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들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정치인과 관례들을 폴란드로 초청을 해서 전쟁 상황이라든지 재건 사업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바로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국경 지방들을 점령을 하고 있고 또 남부의 흑해 연안의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중부에 있는 키유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키유도 아직 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유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 재건 사업이 바로 진행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폴란드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거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가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시설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한때는 거의 한 천오백만 명 가까이로 나와서 폴란드로 왔다가 일부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간 경우도 있고요 상당수는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또는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난민들이 아직 고향이나 집으로 돌아가진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콜란드를 가보니까 그 유엔 난민 기구에서 콜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시설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이라든지 종교단체들도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난민 지원 시설에 가서 실제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평가도 듣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번에 젊은 20대 여성분들을 네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피난을 오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생활 물자라든가 당장 머물 곳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이런데 제가 한 가지는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다가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거의 갔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피난 온 난민들도 이제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에 항복하면 안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여론이 80%까지 나온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이미 EU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에 다른 나라들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역 조건도 좋고요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으면서도 인력 수준이 높고 또 폴란드 정부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방산, 에너지, 자동차, 석유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폴란드가 EU에 진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도 EU 가입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과 좋은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로부터 우리나라의 철도 사업이라든지 도로건설 사업 등 우리의 공공투자와 기업들 간의 합력 사업에 대한 MOU도 이번에 여러 건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 전권 대사를 임명해서 우리나라의 특임 장관처럼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 특임 대사가 외국 장관으로서는 저를 처음 만나서 회담을 갖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폴란드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과도 긴밀하게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기업과 합작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에 폴란드에서 인프라 장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다음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더니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서 전격적으로 한국 정부 특히 우리 국토부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느 도시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병원, 관공서, 모줄러 주택, 도로, 교량 이런 수요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목록이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목록을 사전에 확보한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업들과 함께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미리 간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기 때문에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6월 말에 런던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재건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 세계에 공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보다 한 달 앞서서 바로 미리 검토를 하기로 해서 이미 제가 출장 다녀오자마자 이것을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다른 정부 기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전 세계로 수출해서 주요한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흑해 연안에 수출 항구들을 러시아가 다 폭격을 해버리거나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어떻게 외부 세계로 원만하게 수출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토가 집중적인 지원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날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사업을 실제 그동안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활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서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만나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한 2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주 중에 한 지역을 아예 통째로 맡아주든지 아니면 재건사 목록 데이터 중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 한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집어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제가 일단 잠정적으로 내린 중간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당장 무슨 대박이 나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중인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뭐 주식시장에 우크라이나와 가서 MOU를 맺었으니까 뭐 막 지금 몇 배씩 주식이 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바로 재정을 들여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주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럽에서 제2의 마샬 플랜 이런 공동기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산업 재건 계획이 나오고 국제적인 지원들이 왔을 때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어떤 재원 조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기금이나 재원 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ODA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건설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 정부 지원 재정으로 이걸 하게 되면 그 계획 수립해 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의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런 타당성 조사하는 것만도 1년 이상이 원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ODA 예산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해야 될 재건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검사, 계획 수립, 또 이에 대한 컨설팅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또는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와 손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는 지금 당장 진행을 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주가 되고 착공이 되려면 1년, 2년 뒤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EDCF라고 해서 이건 차관입니다 차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 30년 동안 또는 철도 30년 동안 항구 30년 동안 이용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환수해오는 이런 방식 여러 가지 지원 또는 차관 투자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PPP 즉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 되는 게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간이 선투자해서 나중에 그쪽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 수익으로 이걸 회수해오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접 원조, 차관, 선투자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금 민간 기업이 혼자 해서는 어림도 없죠 우크라이나는 전시인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원팀 코리아 체제로 진행을 해서 국토부가 총괄하고 외교부와 기재부 같은 여러 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도적으로 또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물 관리 또는 당장 난민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원조든 차관을 통해서라도 빨리 좀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전쟁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서부 국경지대 폴란드와 인접한 국경지대에서는 산업단지 쪽을 지금 만들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키우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데들은 병원이라든지 난민 주거시설 그다음 이제 전쟁터에서는 이제 댐이 부서져 있는 거라 도로가 아예 파괴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쟁 복구 지원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 여기에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폴란드나 터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현지에서의 양질의 저렴한 인건비들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도 폴란드나 터키 같은 나라든지 손잡아서 국제적인 팀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현재 정부의 다른 부처들 여러 공공기관들 1차적으로 폴란드에 들어가서 실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1차적인 논의를 가지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는 매주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중간 결과를 가지고 6월 말에 런던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는 원래는 외교부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국토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에 처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와는 핫라인이 이미 구축이 돼서 매주 저희들이 의논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때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좀 알리고요 우리나라 기업들과 관심 있는 기관들에게도 책임성 있는 정보를 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시급한 게요 우크라이나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외교부에서 전쟁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재건 사업 목록에 기초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입국 이 부분들에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들을 그냥 개별 기업들이 가서 그냥 움직이고 MOU를 개별적으로 체결했다는 거 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을 주가 띄우기에 쓰는 것보다는요 위험 리스크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인 국가고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와 외교부 기재부 같은 정부 기관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패키지로 원팀을 구성해서 작전도 짜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도를 맞춰서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되 대신 뒤처지면 안 되겠다 또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소련 시절에 여기에 우주항공, 핵잠수함, 그리고 핵무기 이런 거를 만들던 그 공장이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에 있어서 점유율이 종류에 따라서는 20%까지도 가는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알려지는 어차피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망하면서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제공할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의 공무원이나 유학생들을 인프라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도시계획을 세워주는 등 우크라이나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대선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온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고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지뢰 제거 차량 그리고 긴급 의료 차량 이 부분들을 지원을 요청했는데 즉석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지금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속적인 메시지가 나가고 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자금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솔직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일본은 10억 유로를 넘게 지원을 했죠 10억 유로면 1조 4천억 정도입니다 10배 정도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리투아니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이게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재건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좀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G5로 가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누구랑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하겠다라는 거기에만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는 살상 무기인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선언한 이런 선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가해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전쟁난 나라에서 물건 팔아먹을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 사업은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하겠죠 저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기술력과 재건 사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건설 역량에 대한 일종의 영업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해 사우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외화벌이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양국 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